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구동에 있는 다육필의 항일에 왔는데요. 와, 지금 너무 멋진 화분들이 신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주 고가의 화분이 판매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쁜 화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616-1837이에요. 요즘에 아주 인기가 너무 많은 오드리분인데요. 첫 번째 화분입니다. 이거는 호랑이분 세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사실적인 묘사와 정말로 카리스마가 완전 뿜뿜입니다. 첫 번째 화분이에요. 대나무 사이에 살짝 가려진 호랑이가 아주 멋스럽고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거는 롱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38만원입니다.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나무로 뒤에는 되어 있고 오드리 로고가 있습니다. 와, 멋지죠? 그리고 오드리분은 이 위의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런 모습이고 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8만원입니다. 사이즈 외경 먼저 제어 드릴게요. 외경입니다. 외경은 이거 16cm 나오고 있고요. 외경은 이거 13.5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거 15cm예요.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38만원입니다. 와, 예쁘죠? 두 번째 호랑이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체 얼굴이 다 드러나 있고요.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꽃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가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롱분 스타일이죠. 이렇게 옆이 여기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경입니다. 외경은 이거 14cm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2cm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14.5입니다. 이거는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가격이 약간 저렴한데요. 32만원입니다. 32만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세 번째예요. 정말로 다양한 호랑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넓은 그런 느낌의 화분이고요. 창을 심으면 아주 좋은 그런 멋진 화분인데 그림이 너무 멋스럽습니다. 달과일을 이렇게 얹어놨을 때 와 엄청나겠죠. 굽다리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48만원입니다. 천천히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꽃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화면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이렇게 굽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정면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외경은 이거 18cm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4cm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14.5cm예요. 호랑이가 아주 지그시 보고 있는 듯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어흥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죠. 가격은 48만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정말로 애니메이션 인물화인데요. 와 정말 이번에 그림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세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요 화분은 청색 계열이 아주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입니다. 자 보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분이 아주 지그시 보고 있는데요. 자 가격은 48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사이즈 큰 롱분이에요. 자 꽃 그림과 보석이 정말 예쁘네요. 요거는 약간 디자인이 여기가 짓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굽다리. 그리고 위에 부분은 요런 청색의 자 느낌 요렇게 나오시죠. 자 요거는 가격이 48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외경 먼저 재드릴게요. 네 외경입니다. 16.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4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9cm 나오고 있어요. 와 예쁘죠. 네 48만 5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정말 요기 약간의 위에가 네 프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롱분이에요. 네 빨간 머리가 아주 화려하고 예쁜데 자 요거는 네 38만 5천원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아유 보석도 어쩜 이렇게 화려한지 자 아주 큰 꽃 그림이에요. 오드리 로고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가 프릴 식으로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네 딱 보면 그냥 화려한 느낌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요거 17 나오고 있고요. 네 내경은 네 12입니다. 17과 12이고요. 자 높이는 18cm입니다. 뭐 어느 쪽에서 봐도 정말 화려하고 예쁜 그림이에요. 자 롱분 느낌 요렇게 제 손 보여드릴게요. 자 38만 5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네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의 디테이인데요. 네 아주 편안한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요거는요. 자 롱분 스타일이지만 가격은 25만 5천원입니다.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빨간색과 네 아주 청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자 찍기 기법 오드리 로고 그리고 바탕은 붉은색인데 약간 네 갈색이 도는 붉은 바탕이에요. 자 굽다리 요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보실 때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네 채 드릴게요. 25만 5천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16cm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3cm 나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6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와 그림이 네 아주 뭔가 모르게 편안하게 보입니다. 25만 5천원이에요. 네 다음은 아주 다양하게 롱분과 네 약간 납작한 스타일일 네 명화 느낌의 그런 그림분입니다. 네 오드리븐에서 또 요런 명화 느낌의 아주 화분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주 롱분입니다. 자 요기 첫 번째 화분부터 소개해 볼게요. 네 개를 네 아주 네 멋진 강아지를 안고 있는 금발머리 소년이에요. 자 요거는 아주 큰 롱분인데 입구가 늙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고요. 자 시원한 파란색이 네 전체 화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멋스럽죠. 자 요거는요. 네 딱 보기에도 그냥 시원한 느낌도 들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가격은 48만 5천원입니다. 자 사이즈 요렇게 보실게요. 자 외경부터 네 외경은 19.5이고요. 네 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요거 16.16cm 정도 됩니다. 와 잠시만요. 네 높이는 요거 22.5입니다. 조금 더 되는데 22.7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네 아주 입구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요 48만 5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아주 화사한 핑크톤인데요. 네 아름다운 요성분의 네 나들이 모습이에요. 네 빛해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네 아주 멋진 꽃밭에 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황홀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곱다리는 요런 식으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네 사이즈 네 말씀드릴게요. 네 외경입니다. 외경은 17.5이고요. 자 내경은 네 14.5입니다. 자 높이는요 1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35만 5천원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 네 다음은 네 같은 가격입니다. 자 롱분인데요. 아주 화사합니다. 따뜻한 느낌도 들고 네 요렇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요. 자 곱다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35만 5천원이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 한 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 재보겠습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18 나오고 있고요. 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18.8 정도 됩니다. 자 요것도 네 35만 5천원이에요. 네 다음은 약간 꽃그림 그림인데요. 가격대가 조금은 부담이 좀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자 요거는요. 네 16만 5천원입니다. 자 곱다리 한 번 보실게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와 뒤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앞에도 예쁘지만 어둘이 로고가 시원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예쁘죠. 가격은 16만 5천원이고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외경이에요. 외경 네 15.5이고요. 내경은 14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3이에요. 네 옆에가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자 16만 5천원입니다. 자 곱다리 네 요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아이 보실게요. 요거는 또 16만 5천원입니다. 네 동일한 가격이에요. 롱본 스타일이고요. 아우 네 열매가 아주 맺혀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비가 아주 화려하네요. 자 화면보다는 실제가 색감이 더 진하고 네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정면이네요. 자 요거 한번 재볼게요. 자 외경입니다. 14.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3입니다. 자 높이는 요거 15cm예요. 자 16만 5천원입니다. 예쁘죠. 네 다음 같은 가격 이어지는데요. 자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약간 네 납작한 스타일인데 네 넓게 되어있습니다. 네 넓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원한 느낌. 자 요렇게 멋진 꽃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네 17cm이고요. 내경은 14.3 정도 되네요. 자 높이는 요거 12.5 이고요. 네 창을 심어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네 아주 선명하게 되어있어요. 네 16만 5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롱븐 스타일. 네 위에는 프릴 스타일로 되어있고 요 아이는 네 16만 5천원이고요. 자 옆에 있는 아이는 17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네 요렇게 그림에 그 따라서 조금 네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6만 5천원부터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오드리 로고와 네 멋진 보석이 정말 화려하게 네 바탕색도 너무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와우 네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림이 보석이 너무 예쁘죠. 자 굽다리 자 위에 요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사이즈 네 외경입니다. 외경 1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1.5입니다. 자 높이는 17cm예요. 네 가격은 16만 5천원입니다. 자 굽다리 요렇게 되어있어요. 네 다음은 17만 5천원입니다. 자 바탕이 아주 네 아이보리 네 약간의 옅은 노란색에 가까운 색감이고요. 자 그림이 아주 깔끔 단아합니다. 요거는 17만 5천원 배수구 네 그리고 네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외경이에요. 1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1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네 16.5입니다. 자 요 아이는 네 아주 깔끔 단아한데요. 17만 5천원입니다. 네 화면보다는 실제로가 훨씬 더 진하고 선량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아주 네 아이보리색 바탕에 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노란색 흰머리가 아 흰머리가 아니죠. 노란색 머리가 휘날리고 있는데 흰색 바탕이랑 아주 고급스럽게 나와요. 너무 예뻐요. 85만원입니다. 자 굽다리에도 이렇게 예쁜 네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네 바람이 아주 흩날리고 있고요. 와 와 정말 네 멋있네요.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네 굽다리 요렇게 세개로 굽다리에도 아주 멋스럽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거 외경이에요. 외경 네 외경은 네 21cm 됩니다. 자 내경은 네 18.5이고요. 자 높이는 23cm입니다. 자 제 손 보실게요. 어우 너무 예쁘죠. 자 85만원입니다. 와 다음은 정말 네 너무 멋진 그림이라서 와 정말 네 호랑이 두 마리에요. 어미와 새끼 호랑이 같습니다. 네 새끼가 아주 성체가 된 것 같은데 네 요거 198만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에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와 뒤에도 너무 멋있게 되어있죠. 아주 네 무거워서 제가 돌리지도 못 잘 못할 것 같아요. 꽃이 아주 네 아주 깔끔 단아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198만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너무 커서 제가 자 요거 외경입니다. 외경 25.5이고요. 자 높이는 네 22.7 정도 됩니다. 내경이에요. 내경 높이가 24.5입니다. 자 너무 멋진 호랑이 분이에요. 와 말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198만원입니다. 네 요거림도 정말 깔끔 단아하면서 아주 예쁜데요. 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68만원입니다. 네 68만원. 이게 네 약간 정... 어 이거 양뿔 같기도 하고 네 동물을 어인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너무 예쁩니다. 와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이 일을 하분들 정말 네 여기 여기 굽다리도 보세요. 너무 앙증맞습니다. 네 위에는 요런 느낌이고요. 빨간색 주황색 점도 약간 찍혀있고 자 여기가 정면입니다. 네 가격은 68만원이에요. 자 외경입니다. 요거 외경이 19cm 다시 네 외경 19cm 외경은 15.5입니다. 자 높이가 요거는 22.5에요. 와 화분이 진짜 멋집니다. 68만원이에요. 와 이렇게 네 힐링하는 재미도 있고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또 마음에 드시는 화분들이 있으면 한번 네 찜해보시면 아주 네 받아보시면 네 실망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